자 생선 확인 이렇게 포말에 말리면은 의미가 없고 아무때나 캐스팅하면 안되고 포말이 안올대 롯데 용기 일단 윗질 바로오죠 먹어라 먹어 네들이 되게 예민해 지금 확실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윗질을 시원하게 안하네 시간을 갖고 챔질로 할게요. 바로 안채고 더 빨고 들어가면 지금도 계속 뚝뚝거리는데 더 이상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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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었어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 여기서는 내려가고 이쪽으로 여기가 비탈졌기 때문에 일로 옮기가 더 쉽다고 저쪽으로 갑자 올리려면은 바위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목줄이 1.5 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하도를 태워서 아우 힘을 아직도 쓰고 있네 힘을 빼야 됩니다 옷들이 가늘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거에요 기다려 자 생선확인 아직 한 발이 남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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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